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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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3 사야겠어요. 너무 느려요. 매장가서 노트3 중고로 파는 거 있나 물어볼까? 제가 삽니다. 제가 사요. 산다고요. 돈 벌써 4,800원이나 모았어요. 나 중고 내일 핸드폰 매장 가서 핸드폰 좀 갈라 해야겠다. 중고. 이거 중고나라 하면은 이거 있나? 중고나라 가면은 혹시 여러분들 중고나라에는 노트 같은 거 파나요? 누나 결실이 이거 결실인데 고장 난 거라뇨. 1등이야 나. 여러분 저 1등이에요. 1등 친구가 없어서 1등이에요. 1등이다. 200만점으로 1등이야. 1등이야. 쪼록. 1등하면 이거 보상 뭐냐. 아악. 너무 슬픈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슬픈 거 아니야? 아악. 오마이갓. 오... 되게 많이 폭탄 터진다. 흐우. 동기계화로 통화는 안대로 돼. 애 통화 안대로 돼. 이거 실행되어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실행되어 있는 것 좀 꺼볼까. 제 폰은 아이폰이라서 연결을 못합니다 오예 병원씨 근데 나 채팅창 보면서 잘한다 채팅창 보면서 여러분 제가 공기계 받으면 카톡 아이디 알려드림 그래서 하트 여러분들의 생명만 받을게요 카톡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대화는 하지 않지만 생명만 받는 그런 쿠키는 아니잖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공기계를 사게 된다면 이제 치어리다마 쿠키님 터질때가 됐는데 그쵸 해적코인 해적코인보다 레벨업 할 겸 이걸로 하는거지 아 뭐야 나 모르고 슬라이드 못 흘러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화질을 저화질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제 쿠키는 치즈케이크 쿠키 치즈케이크 쿠키 어 돈 많이 모았는데 벌써 만원이야 만원 여러분 저 벌써 만원 모았어요 쩔죠 돈 짱많이 모았죠 근데 너무 느려 너무 느린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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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치즈케이크 중 아 죽었다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미소에 호키런 돈 모으기 얼마 모았을까요? 일단 만원인데 자 봅시다 신기록 달성했고 여러분 12,000원을 모았어요 12,500원 여러분들 이러면 돈 조금 모으는 건가요? 하여튼 여덟 명이나 이겼다고요 동물도 열어볼까요? 고급 보물 뽑기권 나 이런 걸 처음 먹어봐 어 뭐지? 한번 뽑아볼까? 어 뭐야 이런 걸 얻었어 어 뭐지? 곧? 아 제 보물 자랑할게요 그럼 제 보물이거든요 이런 거 되게 쓸데없는 거 많죠? 이거 8강 했거든요 8강 희귀한 크리스탈 조개 이거 8강 이거 14강 이거 필요없어 추출 추출 오케이 무려 먹기 갑니다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아 뭐야 이거 까칠한 강독님의 클립보드 어린이 연기 점수 총무 이 암막어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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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Baptist